저 사실은 운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인턴 자리 그렇게 합격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와 너 빨리 잘됐다 좋겠다 취업 너무 잘됐다 부모님도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 얘는 정말 취업이 잘됐네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마음이 되게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의 1년 동안 중국에서 놀았는데 맨날 여행하고 뭐 사람 만나고 술 먹고 그랬는데 회사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유학하면서 배웠던 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왠지 그 나이에 생물살 살 때 회사 들어가면 뭔가 배울 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 입사하기 한 2주일 전에 저 완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베스트 프렌드 제일 친한 친구 다섯 명이랑 캠핑 카라방 같이 다 가지고 프랑스 여행했어요 근데 이제 다 친구니까 맨날 운전하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랑 중국에 있었던 머리 낀 날라리 친구 있잖아요 얘는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고민이 얘기해줬어요 아 저 지금 이제 뭐 취업도 잘 됐고 다들 저를 부러가고 있는데 나는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다 사실은 조금 더 여행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때 대리원에서 마음에 들었던 한국 여자가 있는데 다시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입사하면 여자도 볼 수도 없고 뭐 방법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해줬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알베 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길들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길만 보이지만 사실은 살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진짜 많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 해보고 싶으면 해! 라고 했고 다른 것을 포기해도 되지만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대요 사람을 포기하면 후회된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싶으면 무조건 부러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될까 봐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얘기 듣고 아 진짜로 이제 회사 안도록 하고 그냥 한국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프랑스에 갔다 와서 빨리 집에 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잡다 보니까 아 비행기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가자 어차피 내가 여행하고 싶으니까 찾아보니까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금액은 비행기표보다 더 저렴해요 잡다 보니까 결론 베네티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키차 다 예매해 놓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옛날에 속초로 들어오는 배가 있었어요 그곳까지 다 예매해 놓고 여행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다 구경하고 잠깐 세웠다가 뭐 모스코바 보고 뭐 여기저기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여행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문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엄청 큰 선택 그래서 맨날 고민하다가 어떻게 말하지 결론은 어느 날 이제 부모님 불러가지고 아 뭐 아빠 엄마나 나는 입사 안 하고 회사에 안 들어가고 기차 타고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네가 지금 중문구 하나 왔는데 한국에 왜 가냐 진짜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 완전 실망하신 거예요 완전 그래도 뭐 그래도 너 선택이지만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가서 뭐 해보고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스물세 살이었는데 기타랑 숫게잇을 들고 기차 타고 한국까지 오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왔죠 이제 9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위험성 안상이 있어요 그쵸 저희가 가끔 이제 겁이 있어서 겁을 먹어서 이제 선택 못하는데 결론은 위험성 안고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선택했을 때 되게 정말 살면서 가장 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물일곱 살 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그때 여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또 이탈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먼저 우리 결혼하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또 사람들이 느끼하니까 보통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세물일곱 살 때니까 세물여덟 안고 나이로 세물여덟 때니까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 꿈이 뭘까? 내가 하고 싶은 거 뭘까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목표나 꿈 그런 거 일이 직장 아니었고 정말 이제 변범하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좋은 가족 만들고 그거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혼자 아 그러면 꿈이 있으면 액션도 취하죠 라고 생각했고 혼자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월급이 그냥 그래도 좀 월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서울에서 혼자 고시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고시델 월세 내고 뭐 생활비 같은 거 내고 월 7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저 혼자 생각했던 거 아 그러면 10개월 동안 70만 원씩 적금하면 10개월 후에 7백만 원이잖아요 아 그러면 7백만 원이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 진짜 뭐 열정적으로 되게 열심히 맨날 이제 돈 모으고 그랬고 결론 10개월 지나고 진짜 어느 정도 7백만 원 뭐 그 정도 모았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스 해야 되잖아요 정말 돈에 대해서 신경 생각 아예 안하고 그냥 프로포스 했어요 뭐 약곤반지 같은 것도 사고 저렴한 걸로 돈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저보다 또 현실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아 우리 돈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둘이 얘기한 거 아니 우리 부부 되고 싶으면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결혼하자 액션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그녀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뭐 저희 둘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결혼식도 그냥 저희 스타일로 야구의 결혼식 가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가 어 뭐 남들하고 똑같은 속도로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빨리 가도 우리 천천히 가면 되죠 뭐 굳이 그렇게 다 똑같은 속도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고 지금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차피 우리 다 저희 길로 가고 있잖아요 각 사람 어떤 길로 너무 진짜 남들하고 똑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해보고 그리고 속도도 다른 속도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 부유함이라는 거 돈이 아니고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옵션이 옵션이 많은 거 부유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서 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선택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